볼보 UC30 2010 STCC 시즌 우승 7주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스웨덴에서 열리고 있는 2010 STCC에 참가 중인 볼보 폴스타레이싱팀이 개인 및 단체 부분 모두 선두권을 유지하며 시즌 우승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14일 밝혔다. 볼보 폴스타팀은 신환경 UC30 드라이브 차량으로 지난 4월 1라운드에서 1위, 5월 초 2라운드에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STCC에서 드라이버, 팀 챔피언십, 양대 타이틀을 차지하며 디펜딩 챔피언으로 올 시즌을 맞이한 볼보 폴스타팀은 5월 13일 현재 총 24개 팀 가운데 승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홀스타레이싱팀의 베테랑 레이서 로버트 달그렌과 타밀러 스테드은 시즌 첫 라운드부터 각 맵마다 순조로운 드라이빙을 펼치며 팀이 승점을 쌓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 2라운즈에서는 로버트 달그렌이 7위로 레이싱을 펼치다 막판 역전으로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특히 폴스타팀은 일반 가솔린 차량이 아닌 진환경 엔진으로 질주하고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시즌 레이싱에 나서고 있는 폴보 UC30 드라이브는 진환경 에탄올 탱크를 장착하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 42에서 45kg의 무게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 노르웨부터 스웨덴 지역을 연결하는 전통의 레이스 대회 다음 시즌 레이싱을 통해서 요즘엔 수선이 많음. 지금까지 폴보는 게이름에 비해 코리아 미트의 차 becomes 5명의 무게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공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기고 첨가во 신경치와 꺾이 높은 지자체가 구매하여Instagram 에탄올alted 역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